사실은 우리 선정언니 때문에 저희도 여기 인연이 됐는데요. 뭐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노시면 내년에도 또 혹시 올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한 거 보니까 내년에 안 불러주실 것 같네. 불러주실 거예요? 네! 오빠들은 대답을 하는데 언니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. 내년에 불러주실 거예요? 네! 박수! 요번에는 박선정 이를 위해서 박수! 잘했지? 안녕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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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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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